오우, 파니락 씨! 아우, 안녕하세요! 식사시간이 있는데 식사도 안 하시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식사는 이미 저희 남편인 에이머스가 자주 말하는... 뭐라고 하죠? 호르륵 호르륵! 뭐라고요? 호르륵 호르륵! 저녁은 이미 호르륵 했죠. 아, 그렇군요. 이제 다음 공연, 오늘 이불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요즘에 가장 핫한 빌리 엘리어트, 헌트 영상들 보셨나요? 어우, 헌트 영상 요새 난리라면서요. 또 시카고가 빌리 엘리어트, 네. 메리 선샤이니! 네, 간다! 저는 나다운 마이클이 보여주는 런지 점프를... 그 어려운 동작을... 오마이갓, 오마이갓!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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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90도가 중요하세요. 네, 대충 90도는 안 됐어요. 엘리어트! 오마이갓! 엘리어트랑 같이 하세요, 같이! 자, 엘리어트! 자, 부부들도 이렇게! 90도? 여기가 90도? 그렇죠? 여기도 90도, 맞죠? I think... 원, 투, 원!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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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부들도 화이팅! 부부끼리도 화이팅! 아, 이제 일심동체로 또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빌리 엘리어트! 8월 31일부터 시작되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7월 18일까지 하는 시카고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렇죠? 오, 힘드네요. 자, 다 같이 우리! 시작! 하트부부의 편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시나보 화이팅! 빌리엘리언 화이팅! 락시하트 화이팅! 에이모스 화이팅! 메리싼샤인 화이팅! 하트부부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에이모스 난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